미국의 한 커피집에서 백인 여자 손님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한국말이 역겹다,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을 쏟아내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한인 학생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다며, 한 백인 여성 고객이 인종차별적 말을 한 겁니다. 카페 종업원들까지 나서서 모욕적인 언행을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여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종업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여성은 카페에서 쫓겨났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당시 한인 학생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겁니다. 피해를 당한 한인 학생들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고, 50만 건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